오늘은 제가 이 메가로돈의 몸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여기 분홍색 아까미가 있고 이 마늘은 이빨이 이렇게 생겼어요. 보면 여러 겨보로 나 있어요. 그래서 한 번 물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대요. 여기는 꼬리지느러미가 여기 있는데 저번 때 백상으리처럼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이 위에 약간 돌고래처럼 이런 게 있어요. 약간 등지느러미. 여기는 돌고래도 그런 게 있거든요. 여기보면 등지느러미가 있는데 이거랑은 또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. 이걸로 끝!